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깨끗이 식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열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적극적으로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 새롭게 하여주시고 깨끗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마음의 불순물들 불순물들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주께서 가져가주시고 주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초청합니다.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만지시고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만져주시옵소서 더 만져주시옵소서 더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시켜주시고 아버지의 마음만이 내 안에 저장되고 그것을 통해 내가 부를 수 없게 더 채우시옵소서 더 채우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립니다. 숨기고 싶은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걱정 염려와 불안 모든 불순물들을 모든 불순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걷어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더 엽니다 더 엽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울까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마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마음 문을 더 여시길 바랍니다. 너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더 여시길 바랍니다. 더 여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울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준비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선별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선별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선별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선별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풍성한 기름 무심이 우리 안에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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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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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나의 최고의 날입니다. 나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전의 주님을 경험한 것보다 오늘도 주님을 크게 만나는 크게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펼쳐주실 오늘 하루를 상상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펼쳐주실 오늘을 기대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기대해보세요. 머리로 그려보세요. 아버지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하루입니다. 이전과 다른 하루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위해 계획한 오늘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히려 나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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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님의 거룩한 기름을 준비한 주님의 거룩한 기름을 준비해 주님의 거룩한 기름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더 부어줘 더 부어줘 우리 머리머리 가운데 더 부어줘 더 부어줘 더 부어줘 더 부어줘 아버지 더 부어줘 더 부어줘 더 부어줘 더 부어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펼쳐주실 오늘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최고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최고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죄증감에서 자유쾌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에서 자유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쾌하시고 사랑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감황성이 없어 네가 해봤자 무엇을 하겠다라는 모든 사단의 저준을 끊으셨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자유한 하루를 살 것입니다. 자유한 하루를 삽니다. 풍성한 자유함이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봅니다. 펼쳐지는 것들을 봅니다. 펼쳐지는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더이 멋져 더이 멋져 더이 멋져 더이 멋져 아버지 여전히 우리 삶에 커다란 깊고 어두운 두려움의 바다가 있습니다. 각자마다의 두려움의 바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한 부모와의 문제 각종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두려움의 파도에 명령합니다. 갈라질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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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루트 이름으로 완전히 갈라질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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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통증으로 갈라질지요다. 척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치유받을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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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으로 나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에 지금 이 시간 명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만물은 모든 만물은 우리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 앞에 지금 이 시간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모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아 나스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 될 주여다. 파쇄 될 주여다. 파쇄 될 주여다. 파쇄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모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 지금 이 시간 무너질 주여다. 무너질 주여다. 무너질 주여다. 무너질 주여다. 지난날의 실패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 될 주여다. 지난날의 실패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파쇄 될 주여다. 파쇄 될 주여다. 파쇄 될 주여다. 완전히 파쇄 될 주여다. 내가 생각하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여리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명령하세요. 여리고성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아 지금 이 시간 나스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무너질 주여다. 무너질 주여다. 무너질 주여다. 무너질 주여다. 날 속박하고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무너뜨 Fredericia 그 권세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든 마귀의 요셉들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얼기 시작하세요 파세들 주여다 명령하세요 파세대라고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파세들 주여다 파세들 주여다 파세를 주여다 파세를 주여다 파세를 주여다 파세를 주여다 파세를 주여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 골리아같이 거대하고 열이고성같이 큰 성벽을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파세하고 무너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를 생활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하루 일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도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문 밖으로 집을 낯설 때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자가용을 타고 운전을 하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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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세요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또한 도움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위에서 조작하든 조작하는 어떤 영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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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불평을 주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영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머리를 조작하고 움직이는 모든 악한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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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게 만들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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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혼들의 역사들 지금 이 시간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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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각 속에서 예전에도 할 수 없으니 지금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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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을 통해서 움직이는 모든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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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 좋아하게 만들고 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것보다 세상의 것에 심취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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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즐기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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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사에 있는 모든 장벽들아 지금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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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아 나스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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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맡고 있는 모든 것들아 지금 이 시간 제거될지어다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칠지어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지어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지어다 감사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더 만져주시옵소서 더 만져주시옵소서 더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증오와 과거의 고통의 장벽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스스로 끊어내기 시작하세요 스스로 끊어내세요 스스로 끊어내세요 과거의 증오와 과거의 고통의 장벽들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지금 스스로 끊어내세요 끊어내세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끊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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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영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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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인들은 무릎을 끌을지어다 무릎을 끌을지어다 무릎을 끌을지어다 모든 원수는 굴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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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원수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 시간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굴복 굴복 굴복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번영을 맡고 있는 원수들 장인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번영을 막는 모든 원수들 또한 건강을 방해하는 원수들 재정과 사업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들 우리의 경력을 우력화시키는 원수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원수들 가족의 관계를 흩들어뜨리는 원수들 결혼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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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난과 질병과 삶의 칭찬과 어떤 거부로 인한 상처와 고독감들 나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와 불행과 침체의 소리는 지금 이 시간 멈출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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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과 병의 지배와 속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질병과 모든 결함과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받을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다 예수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에 고정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결혼생활을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결혼생활을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나의 가족을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나의 건강을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나의 재정을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모든 영국은 이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직업과 가족 모든 재정을 먹고 있는 모든 영국들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고정한 사람 그 사람으로 지금 시간 더 채워달라고 입들을 열어서 주님께 말씀하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제 몸은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My body is temple of the holy gospel My body is temple of the holy gospel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쁨으로 이 꿈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행복으로 아버지의 건강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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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기쁨이 흘러갑니다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시력과 평강이 흘러갑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다른 이들을 치유합니다 다른 이들을 회복시킵니다 다른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흘락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평강이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더 충만히 주님의 사랑을 지금이시고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희락과 평강이 지금 이 시간 넘칠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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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더 무엇이 없어서 더 무엇이 없어서 이 시간 주물통에 기도 모임에 임한 모든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 더 이마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희락이 흘러가도록 더 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말을 드립니다 더 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쨌든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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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